안녕하세요. 영신다이기입니다. 영신다이기 오늘 또 네 전품목 세일 들어갑니다. 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오늘도 일본부터 갈게요. 아 일본들이 아니네요. 88번부터 갈게요. 네 88번 수입입니다. 가루가 6.5, 높이가 7.5, 4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. 자 처음에 4천원씩 팔았던 겁니다. 네 이렇게 별모양이고요. 다 똑같아요. 자 색깔만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연보라 그린 색깔 아이보리 분홍 색깔 하늘색 연하를 하늘색 또 연한 거죠. 이렇게 해서 6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자 88번 가루가 6.5, 높이가 7.5, 4천원짜리 3천원에 세일합니다. 자 89번도 수입입니다. 가루가 7.5, 높이가 7.5, 5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. 자 뽀그리여서 하고요. 이렇게 사각이고 네 색깔은 다 빠지고 지금 아이보리 색깔하고 하늘색만 남은 것 같습니다. 하늘색 두가지 색깔 남았어요. 자 89번 가루가 7.5, 높이가 7.5, 5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. 얘도 수입인 것 같습니다. 부엉이도. 자 90번 가루가 8, 높이가 14, 10,000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. 자 봉이 네 이렇게 묵구멍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요. 네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 톤 나는 거 있고 거의 색깔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빨간 톤 조금 나는 것도 있고 네 자 90번 가루가 8, 높이가 14, 10,000원짜리 9,000원에 갑니다. 자 91번은 국산수재화분입니다. 자 91번 가루가 9.5, 높이가 13.5,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이렇게 국산수재화분은 단단하고 좋은 거 아시죠? 네 이렇게 무늬는 거의 별반 네 틀린 게 별로 없어요.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. 무늬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수재화분이라 자 91번 가루가 9.5, 높이가 13.5,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갑니다. 자 92번도 국산수재화분이고요. 3개 남았습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14, 10,000원짜리 9,000원에 갑니다. 자 무늬가 얘도 다 다르고 네 어 화분을 보시면 알아요. 단단하고 정말 좋게 만들었습니다. 이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3개 남았어요. 자 92번은 국산수재화분입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14, 10,000원짜리 9,000원에 갑니다. 자 93번 갑니다. 93번도 국산수재화분입니다. 가루가 12, 높이가 14, 5, 14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얘도 4개밖에 안 남았어요. 이렇게 무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이렇게 4개 남았어요. 이렇게 이렇게 뒤에는 다 이렇게 같은 무늬 오 자 93번 가루가 12, 높이가 14, 5, 14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자 94번도 국산수재화분입니다. 네 가루가 11,5, 높이가 14, 14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자 얘도 4개밖에 안 남았네요. 뭐 이 무늬는 그냥 보라색 무늬 이렇게 파란색 무늬 동그란 것과 똑같고 거의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4개 남았는데요. 무늬가 거의 비슷하죠. 얘는 주황색이고 네 자 94번 가루가 11,5, 높이가 14, 14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95번은 민경화분입니다. 수재화분이죠. 가루가 9, 높이가 13,000원짜리 6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단단하고 민경화분도 엄청 통통하고 이게 두껍게 만들어져서 네 재질도 좋고 네 숨쉬는데 다육이 키우는 데는 이런 화분이 좋습니다. 국산화분 자 5,000원짜리 색깔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자 가루가 9, 높이가 13,000원짜리 6,000원짜리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96번 수입입니다. 가루가 6,5, 높이가 7,000원짜리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정사각이고요. 네 이렇게 무늬가 뺑 둘러서 조금씩 달려있고 네 색깔은 아이보리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뭔색이라 해야 되나? 남색? 녹색? 네 녹색, 하늘색, 파란색 파란색은 색이 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연보라색,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. 6가지 색깔이에요. 자 96번 가루가 9.5, 높이가 7,000원짜리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자 97번 국산수자분입니다. 가루가 14.5, 높이가 17,000원, 15,000원짜리 13,000원에 갑니다. 자 이렇게 다리도 높고 엄청 좋아요. 통풍도 잘 되겠죠? 숫자분이라 네 자 한가지 색깔이고 한가지 톤입니다. 97번 가루가 14, 높이가 17,000원, 15,000원짜리 13,000원에 갑니다. 98번 갑니다. 98번 가루가 17도 되고 18도 되고 얼굴이 조금 넓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? 네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. 자 높이가 22.5cm입니다. 2,000원짜리 1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아이고 자 99번 갑니다. 네 국내분이고요. 가루가 12.5, 높이가 28,000원, 20,000원짜리 18,000원에 갑니다.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.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세번째 네 번째 요렇게 네 네 개 남았네요. 얘도 네 개 남았나요? 근데 얘는 자 가루가 12.5, 높이가 28,000원, 20,000원짜리 18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백 번 갑니다. 백 번 가기 전에 여기 전에 것이 하나 남은데 17 네 17 네 곱하기 13.5 16,000원짜리 14,000원 세일한 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. 14,000원짜리 요렇게 네 요거는 그냥 번호가 없고요. 일단 백 번 갑니다. 백 번 가루가 19, 높이가 12,000원, 16,000원짜리 14,000원 갑니다. 가성비 주기조 19cm 갑니다. 요렇게 생겼고 네 창이나 네 군생이나 네 그런 거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. 항아리 톤 나는 거는 어느 거나 다육이 심어도 다 어울린 거 아시죠? 자 백 번 북네분이에요. 가루가 19, 높이가 12,000원, 16,000원짜리 14,000원에 갑니다. 101번입니다. 북네분이고요. 네 가루가 15, 높이가 13.5,000원, 12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자 요렇게 생겼어요. 입 있는 데가 엄청 넓어요. 그리고 하나는 요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. 이쁘죠? 하나가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만원짜리에요. 12,000원짜리인데 만원에 세일한 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에 한 박스가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. 같이 자 요렇게 네 자 101번이었습니다. 가루가 15, 높이가 13.5, 12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자 102번은 한 개 남았어요. 가루가 19, 높이가 15, 24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엄청 크고 네 요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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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국내분입니다. 자 102번 한 개 남았어요. 가루가 19, 높이가 15, 24,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. 103번도 한 개 남았습니다. 가루가 18, 높이가 27.5, 32,000원짜리 26,000원에 갑니다. 이거는 어이구 앞에가 없어가지고 들기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. 엄청 커요. 자 103번입니다. 자 104번 갑니다. 국내분이고요. 가루가 14.5, 높이가 13,000원, 15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자 입 있는 데가 엄청 넓고 좋아요. 하구는 자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쑥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습니다. 자 104번 가루가 14.5, 높이가 13,000원, 15,000원짜리 12,000원에 갑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 찍는데 손실없네요. 자 105번 갑니다. 가루가 10, 높이가 9,000원, 6,000원짜리 5,000원에 갑니다. 얘도 옆에 거하고 똑같고요. 네 국내분이라 네 물구멍도 크죠? 자 사이즈가 조금씩 얘는 다를 수 있어요. 사이즈가 얼굴이 좀 더 편해있고 살짝 작은 애도 있고 그래요. 좀씩 차이가 있네요. 자 색깔은 빨간색, 아이보리색, 노란색, 분홍색, 넉색 이렇게 있습니다. 자 105번 가루가 10, 높이가 9,000원짜리, 5,000원에 갑니다. 자 색깔은 제가 말했는데요. 내가 말한 색깔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없는 색깔을 주시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. 색깔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자 106번 가루가 14, 높이가 12, 10,000원짜리, 9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쭈물럭분이고요. 네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리는 쭈물럭분 네 엄청 나갔는데 지금 6개 남았는데 안 나가네 자 106번 가루가 14, 높이가 12, 10,000원짜리, 9,000원에 갑니다. 107번은 세일리 많이 합니다. 자 국내분이고요. 가루가 10, 높이가 8.5,000원짜리, 3,000원에 갑니다. 자 엄청 크고 좋죠? 네 가볍고 네 자 색깔은 빨간색, 하늘색, 녹색, 노란색, 분홍색,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. 네 다섯 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. 107번 가루가 10, 높이가 8.5, 이렇게 싼 거 없죠? 화분이 엄청 쌉니다. 5,000원짜리, 3,000원에 갑니다. 자 108번 갑니다. 가루가 11, 높이가 12, 10,000원짜리, 8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세 가지 색깔 세 가지 돈인데 아니 생김새가 세 가지인데요. 네 이렇게 생겼고 국내분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는 하나 남았습니다. 자 자 108번 가루가 11, 높이가 12 네 만원짜리, 8,000원에 갑니다. 109번 가루가 9.5, 높이가 10.5, 6,000원짜리, 5,000원에 갑니다. 자 얘는 이런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두 가지 돈 색깔 네 거의 비슷한데요. 자 이렇게 있습니다. 자 109번도 국내분입니다. 가루가 9.5, 높이가 10.5, 6,000원짜리, 5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110번은 수입입니다. 가루가 5.5, 높이가 6,000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자 무늬가 색깔이 좀 여러가지 색깔이 있구요. 무늬는 무늬도 다 틀려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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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늬가 네 이렇게 다 무늬가 틀린데 한 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. 자 이거 많이 팔려서 자 110번 가루가 5.5, 높이가 6,000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자 국내분입니다. 111번 가루가 10, 높이가 7.5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얘는 색깔이 이 색, 전에 이 색만 남았는데 빡스러프니까 노란색도 나오더라구요.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두가지 색이 있네요. 국내분입니다. 111번 가루가 10, 높이가 7.5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자 112번도 국내분입니다. 가루가 17, 높이가 11.5, 만원짜리, 9,000원에 갑니다. 얘도 사이즈가 커서요. 그리고 무게감이 없습니다. 가볍습니다. 네 이렇게 국내분이구요. 색깔은 녹색, 하늘색, 빨간색, 노란색, 분홍색 네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. 자 112번 가루가 17, 높이가 11.5, 만원짜리, 9,000원에 갑니다. 자 113번 마지막입니다. 오늘 얘는 수입이구요. 가루가 7, 높이가 7.5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자 요렇게 생겼구요. 그 다음에 요렇게 색깔은 4가지 색이 있어요. 노란색 흰색 연두색 예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한 쌍이 남았습니다. 4개, 만원짜리가 요렇게 이거는 좀 모양이 다른건데 다른 번호가 있는데 제가 4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따로 여기다 빼놨으니까 이거 구입하실려면 4개, 만원입니다. 이것도 4개, 만원씩 자 113번 수입입니다. 가루가 7, 높이가 7.5, 3,000원짜리, 4개, 만원에 갑니다.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.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. 건강 조심하시구요. 몸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